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결국은 이준석 건을 그냥 서둘러 덮어버리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당원 2만 2,500명이 서명을 했으면 그래도 성의를 보이는 신융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깡그리 깔아뭉개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12월 30일 날 늦은 밤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 조수진 최고위원 그리고 김용남 전 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기로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을 포함한 당 지도부에 대해서 성공후사의 정신을 되새겨서 당내의 갈등을 치유하는 데 적극적으로 매진할 것과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국민의힘 스스로 자정능력, 쇄신능력이 없다는 것을 실토한 셈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국민의힘 수뇌부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갈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수 언론에 비친 분노한 민심의 실상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튜브 채널 파트너스 HS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책임당원 2만 2,500명이 서명한 징계 내용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준석을 살리겠다고요? 어디까지 국민의힘이 불악치화될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민 박동수 씨는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민주당 이중대입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난합니다. 신민 조형중 님은 어차피 망가진 당, 더 망가지게 생겼습니다. 신민 현창호 님은 똥과 된장을 구분 못하는군요. 성상납부 같은 건 심각한 사안이 터졌으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좀 차치하고라도 사실 여부를 가려야 되는 것이죠. 그건 또 못하겠다는 거죠. 그냥 덮자는 겁니다. 신민 이 장호 님은 민주당 같으면 윤리위원회 열기도 전에 이미 이준석 같은 불악치는 당장 박사를 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정당이라고 불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정심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불악치 같은 이준석 하나 못 자르는 후보를 아무리 자유발하여도 어떻게 찍어주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에서 침투시킨 불악치 후보라고 해도 믿을 판인데 윤석열 당신이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이 잔성이 무려 261명이고 반대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국힘당은 눈 감고 귀 막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땅땅땅 윤리위원회 뭐 없다 이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지만 이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신민 문서관님은 너무합니다. 윤리위원회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당은 집톱기 다 도망가겠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마 철회하는 유권자가 많을 것입니다. 지지를. 참 한심합니다. 이게 찬성 240명에 반대의견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엄청난 거죠. 신민 노송건님입니다. 말이 됩니까? 세작같은 이준석 씨를 지은 게 안 한다고요? 성상납 받고 저격의 목듬이 잡혀서 야당 파괴 혈안이 된 사람을 징계 안 하겠다는 얘기는 망하겠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엉터리 정당에 미련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들이 나라를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데 민초들이 막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윤석열이었는데 부득이하게 지지를 해왔습니다마는 차라리 저는 기권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게 찬성이 150명입니다. 반대가 한 명입니다. 이런 소위 민심에 분노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수적이 책자가 강한 사람들이 보는 시문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시민 이원열입니다. 차고 넘치는 정거는 물휴지입니까? 민주당 이준기는 민주당에서 허락을 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시민 권 만중님은 맹백한 해당 행위조차 외면하는 윤리변은 해체하시기 바랍니다. 당 대표의 성매매조차 인정해주는 당을 어느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당의 주인인 당원들을 무시하는 윤리위원회를 맹단을 그냥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황교훈 씨는 잘들 해봐라. 안녕이다. 국힘 책임당원 2만 2,500명이 힘을 모아서 징계 청구서를 제출하고 또 그곳에 검찰 수사 기록까지 첨부했다면 무엇인가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은 사실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거짓말하는지 아니면 강용석 변호사나 가세연이 거짓말하는지 알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덮어버리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대장동 덮어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강용석 변호사는 추가 고발은 물론이고 정금을 대중들에게 공개할 의향을 맹백히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이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할 수 없다면 결국 외부에 의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 사안은 그냥 뭉개고 덮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당입니다. 하기에 아마 4.15 선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냥 덮기로 결정할 때 이미 버린 당입니다만은 정말 내가 볼 때는 대선 패배할 겁니다. 패배하고 아마 해체 수준으로 아마 국민의 힘이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마땅히 해체해야 되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